자전거 타지 말라는 시내 계신가? 배가 고프니까 아침을 먹어야겠죠? 마시면은 아주 그냥 완벽하구만 왜 사람들은 하루의 시작을 아침에 하는 걸까? 어째서 학교랑 직장은 아침에 가야 되는 거지? 안돼 가면 안돼 인마 자면 안돼 잡아 안된다고 아무리 주말이라도 오늘은 보람차게 보낼거라고 자면 안돼 아니 A번? 자 알았어 A번 오늘은 레스터 집에 놀러가자 레스터 준비하시고 출발 하트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은 도와드릴 수가 없어요 도착 완료 레스터 내가 한다 띵동 지금 집에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? 제가 레스터의 집을 부숴볼게요 준비하시고 발사 빵야 그렇지 벌써 시간인 5시간 했네 다음에는 해변가에 가서 하루를 즐기는 거야 어느덧 11시 이제 갈 시간이야 A번 조심히 들어가 바이바이 집에 왔으니까 샤워를 하고 오늘의 너 수고했어 저녁을 먹고 일찍 자는 게 좋다고 이제 진짜로 자야겠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